먼저 조선을 올라가시라요. 네? 네, 네, 생각을 좀 하겠단 말입니다. 마음속 화를 가라앉히고요. 뒤끝은 나도 있는데. 뒤디끝, 저 혼자 잡겠습니다. 뭐 그렇긴 할 텐데. 근데 동무? 잠깐만, 잠깐만. 벌이 날라졌어요. 동무가 말벌을 쏠까봐 쏴죽인 겁니다. 저는 벌이 제일 싫어요. 벌 받는 것도 싫고. 취재가 되서 선호 중 Waho MIT가 크기도 상대 speaker 장미가 상대관을 어서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